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2월 하순 인도 방갈로르의 G20는 열렸다는 사실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디어에서 묻혔습니다. 보도를 아예 안한 것은 아니지만 다루지 않은 미디어들도 많았습니다. 컬렉티브 웨스트, 집단 서방으로서는 완전한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G20를 정치화하려 했습니다. 제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든 G20 국가들에게 러시아를 규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잔인하고 부당한 침략전쟁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서구 국가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G20 의장국인 인도는 G20가 정치회의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면서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성명에서 우크라나 상황에 대해 전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우크라나 상황을 위기 내지 도전으로 묘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의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규탄되지 않는다면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회원국들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고 결국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집단 서방이 해온 짓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국제 질서보다는 분쟁을 부추기며 자기네들 프레임에 글로벌 사우스를 가두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과 무기를 우크라나에 보내면서도 저개발 국가의 어려움은 철저히 도회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서방은 2022년 3월 말 이스탄불의 협상을 차단하고 이후 줄곧 끝없는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크라나에서 대리전을 벌이면서 끝없이 추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차 포탄을 지원해달라는 독일의 요구를 깨끗이 거절한 브라질은 다시 한번 미국에 약을 올렸습니다. 이란 해군 군함 두 척의 리오 데자네이로 항구 입항을 승인했습니다. 룰라는 입항을 거부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주권에 속한 일이라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중동 지역에서도 무너지는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감정에 고리 깊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위산업 분야에서 충공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리아드의 한 소식종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충공과 052DL급 구축함 12척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략 3주안에 구매협의에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뿐 아니라 알제리도 6척의 052DL급 구축함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충공은 이를 계기로 지중해의 함정유지보수 설비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052급 구축함은 충공이 중화 이지스라고 부르는 최신의 함정입니다. 충공은 해군 함정 건조를 마치 만두빛듯 쾌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벨라루시의 루카쉔코 대통령이 충공을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루카쉔코의 방중은 러시아, 벨라루시, 충공 간 경제연합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 나라 간 경제협력은 이미 활발합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공은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벨라루시로부터는 비료가 필요합니다. 벨라루시도 러시아처럼 농업대국입니다. 비료와 함께 트랙터 제조업은 세계인류입니다. 충공의 자동차업체도 벨라루시에 이미 오래전에 진출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세 나라만 협력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을 컬렉티브 웨스트라고 한다면 벨라루시, 러시아, 충공은 컬렉티브 이스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집단서방과 집단동방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동방은 대체로 글로벌 사우스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컬렉티브 이스트와 글로벌 사우스는 인고로 보면 전세계의 90%입니다. 지금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와 충공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어쨌다 하는데 진짜 고립되는 쪽은 G7으로 대표되는 집단서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핀랜드가 1340킬로미터에 걸친 러시아 국경에 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벨라루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틱 국가,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자유세계라는 나라들이 철의 장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처음에는 러시아 등지로부터 남이 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금방 재발등 짓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을 핀랜드의 경우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국경 도수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통크게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핀랜드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핀랜드로 부득이한 용무가 없는 한 가지 않지만 핀랜드인들은 2월 한 달 동안에만 2,600명이 러시아에 입국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경우 매주 러시아를 방문해 주유할 경우 한 달에 240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핀랜드 정부는 러시아에서 주유를 하면 푸틴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셈이라고 선전하지만 그게 통할 리 없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한답시고 연료 가격을 올려놓은 정부가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통의 핀랜드인들은 생각합니다. 폴란드도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시 국경 186km에 걸쳐 장벽을 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시와 이후간 국경통과 검문소를 폐쇄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러면서 벨라루시를 통해 들어오는 카자흐스탄의 연료수정 트럭에 입국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린 폴란드는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를 놔두고 저 먼데 있는 카자흐스탄의 에너지를 비싼 값에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 폐쇄는 폴란드인들의 생활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수입 딜러들은 벨라루시에서 저렴한 상품들을 도입해 폴란드에서 판매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벨라루시에 굳이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모터오일, 예비 부품, 분유, 심지어 아기 기저귀까지 질 좋고 저렴한 벨라루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벨라루시를 적대시하지만 루카센코 정부는 오히려 관대함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벨라루시 당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승인했습니다. 러소포비아를 벨라루시도 적용해 민스크 정부를 전체주의 독재정권이라고 욕도를 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직접 와서 보라는 취지였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사무소는 비자 면제를 시행한 이후 모두 38만 8290명의 EU 시민이 벨라루시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시의 이같은 개방정책에 폴란드 등은 맞득치 않습니다. 그들이 전체주의라고 하고 비난했던 벨라루시가 오히려 개방적이라는 사실이 가져올 가치관 혼동 때문입니다. 벨라루시의 농부들은 저렴하고 육즙이 좋은 먹을거리를 소방이 왜 마다하면서 굶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